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제네시스 G7고 2.0 터보 슈프린 모델이구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등록일 17년 11월에 등록해주신 20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구요 주행거리는 27000km로 연식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170만원 상당의 선택옵션 추가 들어가있고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구요 앞쪽도 살펴보시면 손넷쪽 역시나 스톤칩 크랙 없이 관리 상태 굉장히 좋네요 다음 범퍼쪽 전방 센서 들어가있구요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다가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제로 맞췄구요 앞쪽 6.125 70% 이상 남은거 확인했구요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도어 쪽도 살펴볼게요 도어 쪽 살펴보시면 스크래치 문콕 전혀 보이지 않구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생활기수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도 제로 맞췄구요 뒷쪽 5.57로 65% 이상 남았구요 후면 보시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램프 역시도 깨짐 없구요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고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트렁크 공간 생각보다 굉장히 넓습니다 깔끔하게 유지도 잘해주셨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구요 이어 휠 컨디션도 생활기수 보이지 않습니다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 문콕 보이지 않구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축방 있고 바깥쪽도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 역시나 생활기수 전혀 보이지 않구요 대체적으로 4쪽 다 휠 컨디션 매우 좋고 타이어는 브릿지 스톤이네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7,091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보시면 뒤쪽에 전동 핸들 들어가 있구요 다음으로 페리시프트 음성인식 핸드프리 크루즈 컨트롤 있구요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구요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그 앞으로 보실게요 ECM 룸밀러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구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소중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되구요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구요 아래쪽에 시가잭 억스 USB 이용 가능하시고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세요 아래쪽에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시구요 오토 스탑 버튼, 오토 홀드 버튼,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옆쪽 살펴보시면 이 차량 워크인 시트 탑재되어 있고 작동도 굉장히 잘 되네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구요 앞쪽 보시면 USB 단자로 충전도 가능하시고 가운데 팔걸이 겸 컵홀더 이용 가능하세요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손상 전혀 없구요 카시트 이용 가능하시고 옆쪽 보시면 뒷자리도 양쪽 단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엔진 쪽도 살펴보실게요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구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구요 이어서 반대쪽도 살펴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보시면 찍힌 갈라짐 전혀 없구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보실게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위쪽이랑 옆쪽에서 살펴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고 이어서 반대쪽도 살펴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탈도 없네요 이 차량 후련이구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제네시스 G70 2.0 터보 슈프린 모델 살펴보았구요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구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